A인과 A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A인의 아들을 납치해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충남 보호령에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귀화한 중국인인 30대 여성과 중국 국적의 어머니인 6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범행 직후 애인인 30대 여성의 아들을 데리고 도주해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자신의 본가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